앙쿠덕디 앙따봉디 네에에에에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앙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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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압 아 아아 살인중독이다 아 아 아 아 뭐야이 뭐야이 악마는 네에에에 네 안녕하세요 이쁘 랑 깨우아 마냄 뱄야 마냄 뱄야요 날린 입니다 자 내가 오늘 뭐하죠? 와 왜그래 얼굴? 사람 얼굴 가지고 놀리는거 아냐 아니 뭐 없어 뭐가? 뭐가 좀 빠졌는데? 그니까 약간 나도 그런 느낌 드는데 어쨌든 오늘도 럭키파크루 하구요 그 다음에 오늘 맵도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신 맵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맵 같지 않아? 그니깐 여기 타워있고 어? 아니냐 어디서 본게 아니라 이거야 음 니가 맞아 똑같은 분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어 똑같은 분이 약간 파쿠르 형태만 바꾸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셔서 다시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게시판이 있네요 이거 니가 쓴거 이거 니가 쓴거지 내가 쓴거 아니야 이거 니가 쓴거잖아 방금 여기 있드만 영상 찍기 전에 아니 한국어로 할라인데 한국어 안되어서 내가 한거 아니야 이거 근데 왜 기모티가 써져있지? 아 나 이런말 잘 안했어 아니 근데 진짜 내가 한거 아니야 아 뻥치고 있네 어쨌든 여기 제작 제작자 제작자 알디파이얼27님 그 다음에 궁금한거 규칙 누르 이거 누르지 마 누르면 뜬다 그거 막 명령어 그 다음에 월공개하신건 안되요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안되나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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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 에휴 안되는게 아니라 별로 보여주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직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 그럽니다 으응 난 넌 어 보여줄 수 있어? 아 뭔소리야 아 방금 난 난 이랬잖아 난 못 보여준다는데 보여줄 수 있어? 흐흐흫 회피하시네 그 다음에 스킨 왜 왜 369 랭게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네이버 아이디가 뒤에 369가 붙이고 유행어인 랭게를 붙여서 369 랭게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어우 극혐 닉네임 왜저래 솔직히 닉네임 바꾸고싶어요 하하 옛날 1년전이나 2년전 그때 닉네임을 바꾸고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유튜브분들이 약간 그럴까봐 일부러 안바꿨습니다 음 스킨은 어디서? 스킨은 어디서? 무슨말이지? 스킨은 그냥 스킨은 어디서 구했냐고 스킨은 그냥 어디 사이트에 그냥 내 캐릭터가 내 캐릭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조금 개성있는거 골른건데 이거야? 어 헤헷 헤헷 얘는 너는 직접 만들었지 어 야 능력자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맵에 약간 숨겨진게 좀 있더라 그 다음에 되게 잘 꾸몄어 맵을 만드신지 좀 됐나봐 들어가봐 야 이게 뭐야 엄마 으하하하 여기 영암이랑 떨어지면 또 죽어요 어 함정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 이거 멜리 멜리차다 이거 나가지도 않고 오빠차 하하 하하 그 다음에 놀이터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내꺼 아니 나 아니야 나지 이거 아 허리가 부서졌어 나 엉덩이 파여있어 이거 뭐야 하하 엉덩이가 숟가락으로 퍼져있는데 어이 예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 멜리가 있습니다 뭐야 야 이거 뭐야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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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그 다음에 여기 멜리가 있습니다 와 개귀엽다 완전 귀여운데 완전 귀엽게 만드셨다 예 완전 귀엽게 만드셨다 오 잠시만 오 이거 개 못생겼어 오 이거 설정해놨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트위치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그 다음 따봉 인거 같아요 따봉 그 다음에 안구독디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폭탄이겠지 또 이건 지금 터뜨리지 말자 하하 폭탄 폭탄이다 그 다음에 상자 보지 오오 어허허허허허 그런거 쓰면 안돼 나 이거 갖고 시작하겠다 시작 빨빨빨빨리 달려 달려 뭐야 이거는 야 잠시만 이거 버튼있다 뭐야 엥 구독을 누르셨으면 다이왕결 드리겠습니다 오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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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져있어 어 어 오 진짜 준다 여러분들 구독 구독 구독구독 구독구독 눌러 구독 구독 아 한번만 눌러 두번 누르면 해지 된다고 한 번만 누르세요 오케이 두번 누르세요 두번 아이야 예 구독을 누르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구독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죠 빡 빡 빡 빡 빡 빡 아 뭐야 이 분 이 분 파쿠르는 굉장히 쉬운걸로 뭐야 어 뭐야 나 왜 이러지 쉬운걸로 알고 있거든요 헛 좋아 쉬운데 나 죽었어 헤헤헤헤헤 뭐야 여기 어떻게 하는거지 사다리구나 어이 헛 좋았어 뭐야 여기 그거야 퍽 rehearsals cinq 오늘 군 흰 Kate quickly Ver 억 확 한국 에이, 살았어. 아, 이거 불 꺼질... 아, 야, 뭐야! 뭐하는거니? 이렇게 가고, 어, 여기 레일이 있네요. 레일 반개만, 반셋만 챙겨주세요. 야, 이거 또 제가 좀 하죠? 오케이, 됐다. PVP. 어, 여기부터 PVP야. 어, 크롬 쓰면 안 된다. 어? 내 크롬, 이거? 왜? 왜? 어? 왜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돼. 이 나쁜 놈아. 아, 잠시만. 좋았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죠, 슬라임. 야, 이거 되게 슬라임 옛날에 좀 한 번 나오고 계속 이제 슬라임을 활용하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누가 시작했지, 맨 처음에? 썬님인가? 뭐야? 어?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야, 이거 뭐, 잠시만 이거. 마지막이 약간 고비인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가지? 잠시만, 나 한 번 계속 해볼래. 게임 뭐 한 다음에. 잠시만, 아, 이거 뭐, 잠시만. 부스터가 안 붙는데, 너무 좁아서? 여기 위에가 박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위에 안 박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자. 위에 안 박고, 위에가 박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위에 박아가지고. 오, 그러네. 위에를 박아가지고 그런 거네. 왠지 그러더라구요. 여기 못 박게. 여기 뚫어놓을게요. 좋아. 아, 이거 성공각이었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아, 이거. 그러면, 하아아아, 진짜 진짜! 따아아아. 아아윽. 그래? 난 안가졌어. 어. 잠시만, 여기도 박는 거 아니야? 잠시만. 여기도 박는 느낌 나는데? 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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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박네! 여기도 박어! 여기도 박어! 다시 합시다. 흥! 봐봐, 안박잖아, 이제.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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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아! ㅊ ㅊ ㅊ 인생은 실전이야, 이 자식아. 너도 한 번 때렸지? ㅅ ㅊ 어허 잠시만! 이거 TNT가 너무 부족한데! 아하 야! 이거 너무 맞아, 나! 아니 TNT가 부족해! 점프는 제대로 했는데 아! 흩! 흩! 좋아 아 그렇지 머리 박으면 안 되지 머리 박으니까 안 됐었네 계속 좋았어 어어어!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어렵구만 뭐 이거 세 개만 나오는 것 같아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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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 와 드디어 성공했다 헤헤헤 난 언제쯤 성공할까요? 에이 그래도 이거 짧어 짧아서 금방 할걸? 흐헤헤헤 아 난 여기 필송이랑 저희 이게 여기 제일 어려워 뭐 발사하는 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발사하는 거 어떻게 지나감? 자! 보자 저저저저 아 슬라임이래 슬라임에서 죽으면 말이 되네 슬슬 슬라임 흐헤헤 아 초짜시네 으야enz 좋아 용암 지나가고 됐어 됐어 한번 더 깬다 흐니.... 아빌 수 있어 하는데 rift 어퇴 에이 도완 하다! 아이 왜 어떻게끼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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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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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m, I'm again! 하하하하하 은, 또 왔다 호호호 자! 하나 헤헤! 자! 야아아아아아 짜사 좋았어 좋았어 두번 성공했어 봐주지 않는다 멜리 야야야야야 봐봐주면 자손 자존심한 상할터 인정? 오 잠시만 오 아 왜이러 이상해 아이 슬라임 이상하다고 니가 잘못한거 아니야? 누른 다음에 점프해야되는데 응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간다 간다 아 필손 짜증나 필손이랑 저기 한칸점프랑 이거 뭐 발 쏴야되는거 얏 좋아 여기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되나 남자는 한방 아야 한방이 아닌거 같애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오 좋아좋아 아 근데 한대 맞네 오 좋아 아 근데 조심해야되겠다 죽을수도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피차이 오구요 오케이 미세 컨트롤 어 됐다 오 이렇게 한거네 됐다 어이 야 그렇게 오지말라고 헛 아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아하 야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마음이 급한거 같애 됐다 아 왜이러지? 지금 생체리듬이 깨졌네 오늘도 0개? 0개 야 나 지금 트윈티몬 성공하면 끝이거든 응 빨리와 어! 아아아아아아악 아 왜이러지? 오노노노노 좋아 오기만 해봐도 받아칠거야 받아치기만 해봐 칼 쓸거야 이제 칼 쓴다 했다 너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두대 썼거든 한대 썼는데요 아니야 두대야 아 그리고 죽으면 리셋되잖아 아이 진짜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바로 찾아야지 이 자식이 야 빨리 먹고 떨어져 불 아이 재미없어 재미없다메 아 빨리 오세요 아이 재미없다메 니가 가 어차피 너 한개야 여기서 계속 있어봐줘 아니 나 죽일거잖아 나 죽이면 방귀야 아 안죽일거야 안죽일게 안죽일게 약속할게 파미스유 약속한다니까? 아니 약속한다고 가 야 야 일로와 이 자식아 야 야 야 어디에 있다 야 어디에 봐 아 아 그 땅 어딨냐고 약속한다고 했잖아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이게 맞냐 야 나 약속했잖아 안 때렸잖아 아니 안 때렸잖아 죽인다메 아 언제 아니 죽인다고만 했지 안죽였잖아 아 뭐야 어디갔어? 어 저기있네? 흠! 아! 에이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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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안 돼! 들어가 아이 몸 작아진 다음에 오네 오케이 나는 제인트로 갈게 안돼.. 아아아아 커서 뭐가 될라 그러세요? 뭐 임마? 이미 다 컸어 임마 아! 또 점프가 안되지? 작아서 그런가? 흠흠 간다 안 돼! 아! 어... 극혐 어? 오케이! 지니티가 드디어 왔다 아 이거 지니티 이상하다니까요 이거 엄청 작아 이거 실패 할 거 한 번? 실패? 응 실패 아니야 뭐야 한 번에 선거한다 저걸? 안 되겠다 다른 어큘로 뽑는 거 어딨어 뭔 소리야? 버튼 있잖아 버튼 그냥 코인만 받아? 코인만 받는 거지 아 코인 아 맞아 이거 다른거 뽑아야 된데 까먹었다 오늘은 빼게 빼고 하자, 안녕. 나올거야 아 쥍 쫈 쪼! 드디어 안돼 vous 아 groื기 hora 왜 그러자고 발사적이네 아 이거 너무 짜증나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놨어 그니까 좋아 에민해졌습니다 우리 지금 짜증나서 권리게임을 봐라 짜증나는 요소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 다음 TNT 폭발력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애 세 개밖에 안 되나? 헛! 자! 좋아 TNT 폭발력이 너무 안 막아요 봐봐 확인해보자 뭐 다 있는데 왜 안나가는거 같지? 그죠 자자자자 안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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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야아 성공 아 형님 야해해해해 야 그럼 빨리와 빨리와 일로와 일로와 나이스 TPA 네? 네 알겠습니다 TPA 네 형님 TPA TPA 빨리와 네 형님 맞습니다 이거 그거 만들어놔 기구 만들어놔 그거 뽑는거 마이너스 그거 아아 그거 만들면 뭐가 좋죠 저한테? 만들어 놓으면 너한테 혜택이 있겠다 혜택 혜택은 알려주지 않겠다 빨리 만들어 네 좋아 다 만들었군 비켜 형 그리할보세요 형님 저도 하나 뽑아야되죠 아니 세 개 나는 세 개 뽑고 너는 어 한 개 뽑고 한 개씩 두 번갈아가면서 좋아 셋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아 여기 세 개라고 비켜 플러스 100 하나 둘 셋 밤 과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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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네 개가 플러스 100이고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두 개네 헤헤 형님 일로와보세요 혜택은 뭐에요 어? 혜택은 뭐죠? 이거 만드는 혜택? 네 어음... 어음... 빠잇 먹지 빠잇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일로와 어아아아 어 형님 일로와주세요 네 왜 뭐 사용하지마 competent 다이아터 아아아음 뭐 흘려趣 흩 암 oh 흐음 으헤음 나 어? 야 이거 미짱 trophy approximately 그거 RIA 아니요 아니죠 빨리 만들어 제대로 멀리 멀리 아니 뭐야 이거 엉덩이 뭐야 이거 엉덩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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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와우 아 머리가 크잖아 엉덩이도 아직 또록 나왔고 아 왜 말하는거야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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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여기서 어깨 깡패 아하핰 만족 만족 대만족 자 혜택이다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에이 자 그럼 럭키블럭 해도록 하겠습니다 헛 야 이거 너무 좁자 좁아 비좁아 서울령이 서울령인거 같애 서울령 넓어 어 어 뭐야 형님 일로와보십쇼 터뜨립시다 tnt 뭐모뭐 horizontally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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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tnt 갑자기 바죽카포 뭐야 어 헥 못받아라 이거 이거 네 아얗 도망가 뜨방에哥!!!! 와우 여기서 삶 터éma 마사카?! 아 왜 안나와 아야아 ras molt 아 pergunta 어 뭐야 야 이거 아이야 죽어 뭐해 저기? 아아아아 여기 사기압도 없어져 제우스의 무기다 나는 제우스다! 에이 뭐야 근데 이거 들면 이상해져 야 봐봐 몸 이상해졌어 봐봐 들어봐 똑같은데 내가 보인? 아 그래? 나 지금 팔이 안쪽으로 들어갔어 이리와 나는 엄청난 무기를 얻었다 제우스의 무기 플러스백을 하나 만들었다 어? 여기서 이걸 잡는다면? 어 뭐야 건들지마라 내꺼다 으응 안건드려 아 이 자식들이 날 건들잖아 아 이거 아니야 내 순간 아니야 아르티메스의 활 야 오케이 잡았다 뒤에 봐봐 에? 뭐야 이거 형님 저 한마디만 잡아두세요 어? 아 나 말고 아니 D&A 솔라인 니가 와서 맞았어 어디있어 걔니? 다 어디갔는지 니가 찾아 아 뭐야 아 이거 마음에 안드네 으잇 오케이 나무 이거 다이아몬도 가보선 입을 수 있어요 좋아 오 뭐야 아 이거 투넹이구나 아닌가 뭐야 빨리 물을 찾으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잇 야 오 야 내놔 아 가본 내놔 아잇 뭐야 왜 나 입사해 아니 아 나 그거 걸렸나 보다 폐에 물 들어갔나 그 병 걸렸나 말 받는 줄 아니 그런거 있거든 뭘 모르시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꽤 갑옷 얻었구요 괜찮네 으흠 어 여기 어 뭐야 아 아저씨 가세요 아니 아저씨 먹으세요 이거 어때요 아무 아무 효과가 없는 아이 어 아이 뭐 이거 아이 어 뭐지 어허 오 헉 아니 이것은 가시 이십 아이 뭐야 뭐 일단 다이아바 다이아밖에 없으니까 가보시나면 안들죠 다이아보니 더 낫겠지 보호 1보다 좋아 흐흐흐흐흐흐흐 좋아 다이아봇을 만든다 됐어 짜잔 오케이 다이아보니 완성 멜리는 어떤가 볼까요 멜리 뭐야 왜 이렇게 계속해고 있어 열개밖에 없잖아 뭐지 나도 열개 마저 켜야지 뭐야 아유 랩 걸려 여보세요 마이크 키세요 아 마이크 오셨어? 응 야 우어허하 이거 백짜리면 백짜리 이거 이거 다이아 없었으면 이거 넣었을텐데 ies 다이아가 많아서 이렇게 되거든요 뭐야 왜 하나밖에 안 나와 햇하 행운 100이라매 에잇 아 아 포션은 사용금지인데 포션은 사용하면 막 데미가 2배정도 되버리니까 사용금지고 어 뭐야 아 뭐야 어? 아 뭐야 아무것도 안나 아니 이이 넌 뭐야 가 한방인 주제에 허롤롤롤롤 맘에 안들어 짜자자자자자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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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역시 인첸트하면? 법사네 나도 할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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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 자식이 아 내깬데 벌을 내리겠다 아 아니야 나 감 깨져 안돼 알았어 알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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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하여라 제우스다! 난 제우스다! 와 완전 멋있어 어! 나이카로 메일! 나이카로 메일이 생겼다 맞아 아프지? 다 캤어? 오케이! 그러면은 숨으세요 나도 숨어야지 잘 봐주세요 뚜둔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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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디라고 귀여우느냐 오케이 그럼 준비해! 레디이 번개소리가 끝나는 딱 소리나오면 시작합니다 예 시작! 솔직히 원래 한방에 끝낼수있는 한방에 끝낼수고 있지 하지만 나는 더 즐기다 끝나겠어 제우스의 제우스의 힘 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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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다! 빠바밤 빠바밤 형님 왜그러느냐 너무 아파요 아이고 이따 나도 내가 세고 니가 야 포션 뭐야 아니 저렇게 피해주는 포션 가능해요 어! 어 뭐야! 아아! 아유 기가 맘대로 움직여 야아! 오지마아! 오지마아! 뭐야 엥? 뭐지? 이거 죽은거 같은데 아니야? 안돼 어 뭐야? 뭐뭐야! 안돼! 아아! 아무것도 안보여 개모탓이네요 아아! 이걸로 그냥 때릴걸 아이 개모탓이네요 아아! 이거 그냥 안보여가지고 그냥 화살이 화살도 세서 그냥 갈고 안죽는데 화살이 한방에 안죽네 뭐야 아아! 이걸 좋네 세상에 개모탓이네요 한번 뭐야! 왜 회복되는거야 아 회복되는데 한칸 남았어 제가 한번 봐준 겁니다 음 멜리가 한번도 못 이길래 최근에 봐준거에요 알겠어요? 팔 왜그래? 어? 팔 왜그래? 뭐라고? 팔 왜그래? 그니까 팔 이런다니까 이거 들면 현실이랑 똑같네 아 뭔소리 아유 좋네 에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끝! 끝! 구독띠덜뿍띠 랭모띠 구독띠덜뿍띠 어어어어어 왜 그렇게 잘라놔 ! 어!